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육바람을 양심 분석할 때 나 진짜 자명해 라고 하는 경우 100% 잘못된 겁니다. 그럴 리가 없어요.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이 잘못 체크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나 양심노트의 근거에서 나는 자명해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자명하게 오라고 확신이 드실 때 있죠.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요. 공자님도 확신하지 않으세요. 양심 분석은. 저도 확신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양심 분석을 몇 번 해보시더니 나는 자명해 라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. 저는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. 왜 늘 찜찜해요. 늘 찜찜한데 겨우 겨우 조금 더 나은 자명 찾아다니는 사람이 전데 저한테 양심 지도를 잠깐 봤더니 전 자명합니다 하고 저한테 사실 되들어요. 많은 분들이. 공자님이 제일 힘들어한 게 양심 분석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잠깐 써보시더니 난 자명하다 라고 외치실 수 있는지 난 잘못됐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. 이 얘기. 이 얘기만 안 하셔도 여러분 기본은 돼요. 양심 분석을 제대로 해보신다면요. 내면에서 울리는 찜찜의 신호를 못 들으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당하신지 당당한 게 혹시 양심 분석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학당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. 죄인입니다. 잘못했습니다. 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.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양심의 소리 들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이. 안 들리니까 당당하십니다. 안 들리니까 머리로 통박 굴려서 딱 분석해보고 난 당당하다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실수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거 보면 우린 다 체크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. 한 행동 한 행동이 반드시 과보를 남기실 거예요. 왜? 저도 부족해요. 그런데 우주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도 보고 나도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잘 가고 있나. 양심 분석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. 일주일째 강의하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. 일주일째 강의 들으시고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공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라. 그게 목표지. 이 공부하셔서 빨리 일주되고 빨리 일지되고 다 부지럽습니다. 우리끼리 너 일주다. 너도 일주해라. 서로 이러면 좋나요? 지옥 갈래? 함께 갈까? 뭐 이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함께 신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왜? 자해했다.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니까. 진솔하게 하세요. 여러분 내면의 소리 못 들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. 대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진솔한 소리 못 들으시면 나 양심 분석 잘한다. 100% 잘못된 거니까 그거 다시 돌아보세요.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날마다 찜찜함 속에 제가 왜 양심 51%를 얘기할까요? 49% 찜찜하다는 얘기예요. 제 삶도. 51% 자명 붙잡고 겨우겨우 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어이 저 뒤에서 이제 막 양심 분석 노트 보급받은 양보하니 저는 100% 자명합니다. 그러면 100% 잘못됐습니다. 일단 쟤는 아니고 저는 제낄 겁니다. 일단 저 사람은 아니구나. 아시겠어요? 왜냐? 저희가 견성까지만 지도한다 그러면 양심 육바람일 안 보겠어요. 여러분 매일매일 화도 어떻게 잘하냐만 보면 돼요. 견성 잘하고 있냐만 보면 돼요. 육바람일 학원이잖아요.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. 제가. 이걸로 죄 지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. 양심 노트 권한 거 만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. 뭐 잘못했나 내가? 이게 이럴 게 아니었나?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